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있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있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을 통해서 이 초격차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가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번째, 초격차 전략. 두번째,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 세번째, 선도자가 되려면 혁신을 추구하라. 네번째, 혁신을 원한다면 사람을 바꿔라. 다섯번째, 진정한 교육의 의미.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초격차 전략. 제가 경영을 맡았던 삼성 반도체에서는 이를 초격차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격차를 벌릴 만큼 벌려놓자.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격차를 벌리자는 초격차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조금이 아니라 아예 초격차를 만들어 버리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던 2등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2등에 만족하자 라고 할 때까지 기술적 격차를 벌려나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가치는 모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초격차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네 번째 영상에서 초격차 전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나옵니다.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고 정말 반도체 회사로는 넘보일 수 없었던 인텔이라는 회사보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인가요? 매출이익인가요? 아무튼 그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 이겼다라는 말도 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삼성이 만드는 건 메모리 반도체고 인텔이 만드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매출인가 그 영업이익이 인텔을 넘어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그렇게 인류 기업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초격차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격차 전략. 격차를 벌릴 만큼 벌려놓자. 2등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삼성을 따라하기 힘들어 라고 말할 만큼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서 앞서나가자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죠 진짜. 정말 그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뭐 반도체는 진짜 삼성이 휩쓸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익이 다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격차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방보다 경쟁자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역량을 제외한 모든 가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압도적으로 상대방과의 교체를 벌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므로써 상대방을 따돌리는 전략을 추구해야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서 앞서나가는 전략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모든 곳에 다 분배해버리면 어떤 곳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앞서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정말 자신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속다 부음으로써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버리기가. 정말 뭐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북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리뷰하고 싶은데 모든 책을 다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뭔가 부동산에 대한 책도 리뷰를 하고 뭔가 또 다른 문학에 대한 책도 리뷰하고 에세이에 대한 책도 리뷰를 하면 에세이를 보는 사람도 내 채널을 구독할 것 같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내 채널을 구독할 것 같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 부동산이야 부동산 이거의 전문 채널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음식점의 사례를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식점 사례를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오픈합니다. 딱 보니까 저 집은 된장찌개를 잘하네.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좋아. 이 동네 사람들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나도 된장찌개 해야겠다. 또 둘러보니까 어떤 집이 초밥을 되게 잘해서 줄 서 있어요. 초밥도 잘 팔리네 하고 초밥도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감자탕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초밥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짜장면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된장찌개 전문점을 갑니까 아니면은 김밥천국을 갑니까 된장찌개 전문점을 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하나의 특화된 걸 다 먹고 다른 걸로 확장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 그래서 그리고 김밥천국도 잘생긴 잘 되죠. 김밥천국의 전략은 메뉴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나름의 뭔가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초과차 전략에 따르면은 하나의 핵심 전략을 핵심 가치 핵심 역량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약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성장에 대한 이 성장이라는 거는 경제적 성장을 주로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 조직 개편 후 첫 번째로 내린 지시는 공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유를 상상하기조차 힘든 목표로 설정한 뒤 그것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을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은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 즉 혁신적 방법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직원들은 개선이라는 보수적인 영역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고 혁신의 영역으로 생각의 틀을 점차 바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하지도 못했던 목표 두 달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런 혁신의 분위기가 반도체 제조 라인의 문화로 정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우영 회장이 조직을 개편하고 공기를 절반으로 줄여라! 라는 걸 했죠. 절반으로 줄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절반, 그동안 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걸 절반으로 단축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권우영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절반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공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거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기존의 방법들, 기존의 방법을 개선시키는 걸로는 절반을 줄일 수 없었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 완전히 다른 방법인 혁신적인 방법을 해야겠다. 이래야지 공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목표도 달성이 되었고 이런 혁신적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삼산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혁신이 중요한 이유, 혁신을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하고 전투기가 있잖아요. 전투기는 마하의 속도로 달립니다. 마하라는 것은 소리의 속도가 마하인데 소리의 속도보다 2배 빠르면 2마하고 마하2고 또 소리의 속도보다 3배 빠르면 마하3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역객기는 아직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는 달릴 수 없는데 전투기는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투기 에어쇼 같은 데 참석해 보시면 전투기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투기가 지나갈 땐 소리가 블랑크인데 전투기가 지나가고 나서 뒤따라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마하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객기도 마하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럼 여객기는 마하로 마하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여객기가 마하의 속도로 달리려면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객기가 마하의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좀 더 넣고 악세를 좀 더 밟고 운전을 잘하면 마하의 속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객기가 마하의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예 구조 자체 날개의 방향이라든지 날개의 모양 비행기의 모양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기처럼 설계부터 아예 마하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조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날개를 조금 고치고 뭐 새로운 뭔가 뭐 뭐랄까요? 하나하나 더 개선시켜서 이렇게 해서는 마하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객기가 혁신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여객기가 가면 마하의 속도로 달리면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계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실 때 이 목표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으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뭔가 집중해서 한다고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 아니면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개선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잘 사전에 판단하셔서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자가 되려면 혁신을 추구하라 페이지 196쪽입니다. 한 산업 분야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만족하지 말고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개선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라면 혁신은 리더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점진적인 개선은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지만 파격적인 혁신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리더의 적극적인 주도와 참여가 없다면 혁신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도자가 되려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사 혹은 남을 따라가서는 계속 팔로워만 하게 되죠. 리더라는 것은 선도자라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개선, 기존의 환경이나 기존의 상황을 조금 더 낮게 하는 것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라면 혁신이라는 것은 리더가 계속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 뭔가 점진적인 개선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 위에서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지만 파괴적인 혁신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가 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혁신하자! 라고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한 조직에서 혁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혁신을 많이 하려는 이유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오너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아서 경영을 맡아서 하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죠. 이런 월급쟁이 CEO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임기 동안만 실적이 잘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뭔가 혁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지. 근데 오너! 이 주인이시를 갖고 있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기업이다. 이거는 내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뭔가 오너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과감하게 혁신을 함으로써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상황을 바꿔나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제가 오너가 사실 욕을 많이 먹긴 많이 먹죠. 근데 그 오너라는 시스템 자체를 사실 비판하는 것보다는 실력 없는 오너가 경영을 하는 걸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적은 적은 지분으로 오너를 그 기업을 내 기업처럼 운영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너 자체에 대한 뭔가 경영 시스템은 사실 저는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오너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오너를 비판해야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적은 지분으로 편법으로 전체 기업들을 마치 내 기업이냐 생각하는 오너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지 오너의 경영 스타일을 비판하는 건 조금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 오너라는 그 경영 체제가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204쪽입니다. 204쪽 혁신을 원한다면 사람을 바꿔라 혁신을 원한다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혁신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혁신으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교체해야 합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불평 없이 자기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타성에 젖어있는 사람을 그대로 둔치시킨 채 혁신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혁신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혁신을 조금 방해하거나 혁신을 못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일단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지 혁신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사람을 그대로 놓고 혁신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을 새롭게 탄생시키거나 새롭게 바꾸려면 사람을 싹 갈아진다. 그래야지 새로운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기존의 사람을 그대로 쓰면서 혁신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72쪽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의미 저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명문대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리 사회의 1%에 속하는 인재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슨 대학 교육입니까? 최소한 상위 10% 학생들을 선별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상위 1%를 만드는 게 진정한 교육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입학 사정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어떻게든지 상위 1%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같이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차단해서 교육시키면 어차피 상위 1%인데 이런 것이 과연 교육일까요? 상위 1%를 입학시켜 그대로 상위 1%로 만드는 것이 무슨 대학 교육일까?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과연 서울대가 정말 뛰어난 정말 훌륭한 교육기관이라서 우리나라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 갔기 때문에 원래 훌륭한 사람들 원래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거기서 뽑아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훌륭한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절대 서울대라는 교육기관이 뛰어나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전세계 올림피아드 수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세계 1등 막 하잖아요. 근데 대학 이후로 그런 세계 1등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노벨상 수전자가 나오나요? 뭐 대학교에서도 아주 탁월한 천재들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교육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놓고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정말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의미 정말 사람의 인정을 더 잘 키우고 더 길러내는 그런 찬된 의미에 부합하는가 그냥 우수한 인재를 선점해서 그대로 배출시키는 게 오늘날의 대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토록 대학에서 뭔가 입시 선발에만 뭔가 엄청난 열중을 하고 있죠. 정말 실제로 정말 좋은 교육기관이라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상위 10%를 뽑아가지고 상위 1%를 배출해 내야지 이 학교의 역할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학교를 정말 교육을 잘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1% 뽑아서 1% 만드는 거 0.1% 뽑아서 0.1% 만드는 교육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1%를 선발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하면 0.1% 인재들을 선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참 잘못됐다 라는 말을 고노영 회장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초격차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4개의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오늘로 이제 이 책은 모두 리뷰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들은 제 채널 성장있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있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있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